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스쿼트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저에게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데 대부분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볼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60%에서 65%인 중량으로 10회, 15회, 12회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스트레이닝에 있어서 적절한 횟수는 3회에서 5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어몽길 아저씨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노동을 하는데 다리가 그렇게 굵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량을 안 싣고 그냥 계속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매일 걷는데도 맘보를 걷든 이맘보를 걷든 다리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도 다리가 커지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 말인지 어느 정도의 중량을 이상을 다뤄야 나의 근육에 유의미한 타격을 주는데 그 선을 대략적으로 저는 80%라고 보고 있습니다. 80%가 넘는 중량부터는 처음 하나부터 근육에 유의미한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0%인 중량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타격을 주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훈련은 양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인 퍼센트를 정해서 그 아래에서 3번에서 5번씩 채우면서 볼륨을 채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볼륨이 중요하다는 것도 여기서 놀아야지 60%, 65%인 볼륨 갖고 그 정도 중량 갖고 볼륨을 채우면 처음에 6개, 7개는 근육에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중량 갖고 10개, 12개를 했을 때 그 뒤에 있는 횟수들만 나의 근육에 타격을 준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약물을 하지 않고 훈련을 진행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무시하지 못할 게 코르티졸입니다. 우리가 운동량을 많이 채울 때 그러니까 글로크겐을 많이 태우는 행동들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코르티졸이 많이 나오는데 개수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내가 힘든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격이 주지 않는, 나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는 6개, 7개를 하고 그 이후부터 나에게 타격을 주는 거니까 그 밑에서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반복수가 돼버립니다. 이런 반복수는 나에게 코르티졸을 올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60%, 65% 이런 걸로 대사수의 볼륨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하는 반은 70% 이상, 75% 이 정도인 무게 그러니까 이거는 또 퍼센트로 말하기도 애매한 게 내가 또 느껴봐야 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실력이 엄청 좋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원아램 대비 퍼센트가 잘 안 맞습니다. 저도 저에게 스쿼트가 잘 안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아램에 가까운 무게를 잘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스쿼트 자세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퍼센트대로 하면 생각보다 운동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3번씩 들어보고 가벼움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추천을 하는 이유가 더군다나 초보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코칭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코르티졸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내 몸에 유의미한 타격을 주는 그런 중량을 갖고 볼륨을 쌓는 걸 추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하기 좋은 횟수가 3회에서 5회고 퍼센트로는 75% 이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좀 가볍게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가볍게 해서 근육에 유의미한 타격을 못 주면서 훈련을 이렇게 오래 질질 끌지 않는 방법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RP 같은 경우에는 3번 했을 때 한 RP 7 정도? 6에서 7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타격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